아 저 장소만 있잖아요. 벗어나질 않아요. 오는 차 가는 차 마다 다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. 두리번 두리번 아예. 오 저기 아이고 아 으 으 한 달이 그런 정도 됐나? 누가 버린 거예요. 뭔가 저 도시에서 놀러 왔다가 내버려 봤잖아. 이리 와, 먹어. 아가, 이리 와, 안아. 빨리 와, 이리 와. 저렇게 안아. 사람 무서워해가지고. 누구 주인만 기다리고 있어? 참 안그러게. 이 지역계는 아니고 누가 이 지역계는 아니고 누가 차 타고 와서 버렸는가봐요. 저는 잘잘한 길을 버리고 그러더만. 네, 슈나우즈가 보고. 그리고 치아와 같은 거. 직접 버리고 간 것도 봤어요. 뭐라고 하지? 아, 뭐 이렇게, 뭐? 잘 mid for watching 안녕, 이 시 violet 끝 어? 어? 육아 모르겠다. 육아 모르겠다. 암 volver. 안 돼! 어! 안 돼! 안 돼! 밑으로 가는데! 어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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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괜찮아? 아, 이거 남다버렸네. 아! 아! 개들 같은 경우는 귀소본능이 있다 보니까 집 근처나 그 동네에 유기하는 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. 얘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곳에 버리고 간다는 건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죠. 좋은 데로 좀 가면 좋겠다. 나쁜 주인 만나지 말고 고생했다. 그동안. 안녕하세요. 여기 가면 좋다고 들어가야 해요. 아기가 들어가면 강아지 곧 요리할 때 교육이 있는 거예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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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잡고 있네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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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꾸 네? 이름 뿌꾸라고 띄었어요 그 강아지는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장난꾸러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럼 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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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